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분의 과세공급을 곱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즉 과세기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매입세액 공제액도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원장님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만 과세기간을 높여서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이후에 공급가액의 과면세 비율이 증감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이란 과세진료와 면세진료의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이후 매출액에서 과면세 비율이 증감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공제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은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만족하였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공통매입세액의 자산으로서는 감가상각 자산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료와 의료기기 구축물에 대해서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고 이후에 재계산을 해야 한다면 임차료에 대해서는 재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지만 의료기기나 구축물 등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증감된 면세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한 번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이 이루어졌다면 재계산한 과세기간과 재계산할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에 재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산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에다가 1-감가율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 곱하기 증감된 면세 비율을 곱하게 됩니다. 여기서 감가율은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해서는 한 과세기간당 5% 그 외 자산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경과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과세기간 중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초에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증감된 면세 비율은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5% 이상인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섬세한 병의원 겸영사업자 세무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